홍콩의 한 바닷가, 물고기를 잡으러 나온 어부 천자로 바다에서 물고기 대신 죽년의 남자를 건지게 되고 천자로는 서둘러 약을 챙기러 들어가는데 아니,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총을 쏘고 다시 쓰러지네? 그래도 마음씨 착한 어부는 남자를 업고 자기 집에 데려가 이 미친 남자의 정체는 바로 도박의 신, 일명 도신 홍콩 최고의 탓자야 하지만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천자로는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않아 그런데 왠지 짜신만만한 도신? 3억 홍콩 달러, 하나 485억 원에 달하는 돈을 준대 아픈 자신을 대신해 도박을 해달라는데 사실 천자로의 어머니는 지금 병원에 누워계셔 낚시꾼의 벌이로 치료는 어림도 없지 그치만 도박은 나쁜 거잖아? 그래서 천자로는 도신이 도박으로 번 돈을 도박 치료에 쓰게 만들고 남동생과 함께 전설의 탓자 강습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레슨, 떨어지는 땅콩의 개수 맞추기 그 다음은 흐르는 쌀을? 아니, 이거 어떻게 세냐고? 아니, 이게 되네? 그렇게 3개월이 흐르고 어엿한 탓자가 된 천자로 첫 번째 도박 치료 상대는 바로 홍콩판 김혜수, 도협이야 천자로는 도협에게 진 도박꾼에게 1천만 홍콩 달러, 하나 16억 원에 달하는 수표를 건네고 천자로는 이번 배가 도협을 이길 확률 무려 97.7%라고 귀뜸하고 도협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관통해버려 일부러 들으라는 뜻이 말이야 하지만 게임의 결과는 천자로의 패배였지 그리고 천자로가 호텔에 빠져나오려는 순간 도협은 형제를 납치해버리지 16억 원을 허공에 뿌리는 미친 남자들 너무 수상하잖아 도박을 끊어주기 위해 찾아왔다고 고백해도 믿어주지 않는 도협 죽일 작정이야 그래서 천자로는 도박꾼의 하트에 아가페적인 러브앤피스를 심어주고 갱생시키지 자 이제 두 번째 타겟 도곤 탐빈의 차례야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일반인들을 등쳐먹는 타짜라는데 어떻게 찾냐고? 이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건 없어 그렇게 공원에서 산책하던 탐빈을 찾아내지만 그는 단크를 거절하지 하지만 얼굴은 기억했잖아 천자로는 탐빈이 이 동네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정체를 낱낱이 까발려버려 혹은들이 돈을 빼자 단단히 빡친 탐빈 그렇게 도박 치료 2탄이 시작됐어 여기서 천자로는 단순하지만 아주 파괴적인 전략을 꺼내들지 그건 바로 무지성 올인 이건 인생을 건 도박판 탐빈이 당황하자 천자로는 쫄은 거냐고 도박하는데 그렇죠 단단히 화가 난 탐빈 목숨을 건 카드 뽑기 대결을 시작해 하지만 해군의 여신은 탐빈의 편 승리한 탐빈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그 순간 천자로가 무조건 한 장일 수밖에 없는 스페이드 A를 또 뽑아냈어 그리고 탐빈이 뒷주머니에 숨긴 사기 카드팩까지 찾아내버리지 날카로운 일치 그렇게 천자로는 탐빈을 갱생시키는데 성공하지 홍콩의 두 허물을 은퇴시킨 천자로 라스트 보스 도왕을 쓰러뜨리기 전에 아픈 엄마를 보러 가기로 해 먼저 병원에 가기 전 꽃을 사려다가 도협과 다시 마주치게 되고 그렇게 어머니의 간병을 마친 후 둘은 썸을 타며 돌아가는데 세상에 차가 폭발해버렸어 그리고 서둘러 집에 돌아갔을 때는 스승님 도신이 누군가의 차에 치여 숨져 계셨지 이건 분명 스승이 언급했던 마지막 인물 도왕의 짓이야 그래서 천자로는 도왕에게 도전장을 내밀기로 해 과연 우리의 천자로는 마지막 도왕 치료 프로젝트를 무사히 끝마치고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상상 그 이상의 전개 명맛의 끝을 달리는 꿀잼 영화 도신의 탓자 이 뒷이야기는 지금 바로 미TV를 통해 감상할 수 있어 놓쳐놓은 땅치고